안녕하세요. 오로치 V2 마우스 무소음 개조작업 나윤테크입니다. 입고된 마우스는 창원에서 입고된 마우스입니다. 고장증상은 없고 무소음 스위치 교체 작업입니다. 마우스 분해와 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스크래치가 많이 있는 사용감이 있는 마우스입니다. 이쪽도 보면 스크래치가 많이 보이고 있구요. 이쪽에도 보면 마우 흔적도 보이고 있네요. 생기는 검은색을 넣어주세요. 스틱이 치킨을 넣어주세요. 물이 포커스입니다. 스틱이 치킨을 넣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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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위치 20 완료 되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전화가 자주 와가지고요. 네, 일단. 네, 무솜 스위치 교체 완료 되었고요. 조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 클릭이고요. 우클릭, 힐 스크롤, 힐 클릭, 사이드 버튼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네, 모든 기능 정상적으로 작동되고요. 무솜 스위치 교체 시에 클릭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 클릭이고요. 우클릭, 좌 클릭, 우클릭. 네. 창원에서 입구된 네이저 오로치 V2 마우스 수리가 완료 되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윈테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우스 수리 나윈테크입니다. 오늘은 마우스 수리 나윈테크 작업실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측정 장비와 계측기, 그리고 솔더링 장비, 디솔더링 장비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완벽한 수리를 진행하기 위해 첨단 수리 장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부품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완벽한 수리가 가능합니다. 네. 나윈테크 작업실 모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